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 꼬박을 느끼고 그동안 대구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봤는데요. 앞으로는 경북 지역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힘차게 달린다는 의미로 기차와 역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군위 화문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화문역에 도착합니다.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인근의 탐리나 우보 이쪽에 신령역보다 먼저 이 화문역이 들어서더라고요. 지금은 여기가 250 내지 300여 명만 살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었고 여기서 신령이나 영천장으로 가는 이동인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먼저 개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되어집니다.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있지만 옛날에는 이 안에 사람이 확장 찍을 했을 겁니다. 완전히 뭐 그냥 꽉 찼죠. 꽉 차고 바깥에도 줄을 서가 있고 그랬죠. 이렇게. 소나무하고 코스모스가 좀 있네요. 이 기차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여기란 게 원래 좀 이별하고 만남 이런 공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애환이 막 이 속에 많이 깃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대부분 다 또 없어졌을 텐데. 그렇죠. 많이 남아 있지는 않죠.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. 몇 개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주 온전하게 잘 보관된 곳이 여기 화본역입니다. 그래서 여기 향수를 또 이렇게 끌어주기도 하면서 충분하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. 지금 현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섭니까, 기차가? 상행 세 편, 아행 세 편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 여기 무정차로 지나가거나 화물열차 이런 거 치면 한 40여 편이 왔다 갔다 그 대신에 화본역이 네티즌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감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보러 오시는 분들. 토요일, 일요일 때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. 여긴 그대로 올 거야 그때 인사하자는 여기라고 시대가 빨리 변하는 만큼 기차도 빨라지고 있는데요. 화본역에 오셔서 조금은 느리게 천천히 걷고 천천히 보고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준비를 하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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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